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얘기가 있죠 건강을 해치는 것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잠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오래전인데요 한 30여 년을 구두 수선을 했던 분과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은 구두를 담는 형태로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정도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건강은 구두를 신고 걷는 습관과 아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말과 같겠죠 호스피스 영동에서 여러 해 발 마사지를 했는데 이제는 환자의 발만 봐도 어느 신체의 부분이 나쁜지를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병은 환우의 습관과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한 예로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밑으로 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끄럽지 못한다든지 티가 있다든지 티눈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갑산선 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걷는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그 고리에 그런 티가 생기고 그런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 일간신문에 엊그제 나온 것입니다마는 잘못된 습관이 건강을 망친다는 연세대학교 이철 교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교수는 손 씻기 캠페인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인데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면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세 살 건강은 여든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 살 적에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 여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는 사람은 완벽한 좌우 균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릴 때는 머리와 몸이 항상 동일선상에 놓여서 신체 균형과 건강을 지켜준다며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거울을 보면서 몸의 균형이 틀어지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신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내면의 체면 상태를 걸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운 조건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좋은 건강 지침서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적 저는 건강하게 살았은 것 같습니다 잔병으로 병원에 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신체 어느 부분을 수술하거나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건강에 자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도 늘상 보아도 건강한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웃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강한 게 분명히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일 첫째가 저는 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세 끼 식사를 하루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늘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주는데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앉을 때도 항상 고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걸을 때도 똑바로 11자로 거기에서 의식을 하는 편인데 이런 바른 자세가 제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운동인데 제가 특별하게 체육시설을 다닌다든지 무슨 등산을 한다든지 무슨 걸음걸이를 달리기를 조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있을 때 악기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배우고 익힙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악기 중에 관악기는 심폐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악기는 팔과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구름아프 같은 것들이 다 손을 움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반 악기는 머리로 머리 두뇌를 써야 되잖아요 건반을 누르려고 하면 그리고 손가락을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아코디언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품고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짚는데 그 머리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짚어지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여러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건강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치는 것도 노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건강이 약해지게 되면 사과는 이제 귀찮아지거든요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건강이 약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게 됩니다 아무리 가진 자도 거기는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하고 주어진 그 습관을 잘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고쳐보는 것도 매우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서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이것은 뭐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습관을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갖는 거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ep keep keep